2021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하도 많은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꾸 놓치는 게 생기는데 오랜만에 국정원 문제 좀 다루겠습니다. 김상균, 윤형중이 하지 못한 것을 박선원이 한다고 김정은을 향한 문제는 김정은의 국정원 인사 웃긴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국정원은 저도 사실 아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직을 자꾸 바꾸니까 조직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이야 뭐하고 똑같으니까 그게 그건데 현재 1차장은 해외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공과 대터러를 담당하는 2차장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차장이 해외와 북한을 다하고 대공과 대터러를 2차장이 하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심리전을 하는 3차장이 있고 거기도 이제 조직이 있고 총무부서가 있고 총무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돈도 달아야 되니까 기조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두로 따지면 1차장이 가장 중요한데 1차장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서동구, 최용환, 김상균, 윤형중, 박수원원 씨로 임명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안기부 국정원 1차장 했던 서동구 씨, 두 번째로 했던 최용환 씨는 정통 국정원의 해파입니다. 해패. 해외파 출신입니다. 국내 파트 하지 않고 해외 파트만 뛴 사람이죠. 서동구 씨는 파키스탄 대사, 최용환 씨는 이스라엘 대사를 지냈습니다. 참고로 국정원에서 해외 파트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미국 같은 데에는 총영사, 그 다음에 파키스탄 안보수요가 많은 이런 나라에는 대사로 나갑니다. 우리 군인들도 쓰리스타로 나오신 분들은 해외 대사로 많이 나가십니다. 안보 요소가 많은데. 서동구, 최용환, 1차장은 각각 해외 파트를 보낸 화이트이죠. 화이트. 공개된 공작원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김상균 씨가 1차장이 되는데 이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국정원이 워낙 배려에 쌓여 있어서 저도 가끔 놓치는데. 원래 김상균 씨는 62년생입니다. 부산이 고향이고요. 부산 동아고등학교를 나왔고 부산대학교 정액과를 나왔습니다. 국정원에 들어왔죠. 그래서 주로 대북전략부서. 대북공장은 아니고요. 그쪽에 근무하다가 처장으로 퇴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우리 군처럼 계급정리라는 게 있어서 처장이나 또는 단장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기간 사이에서 그 다음 직급으로 못 올라가면 퇴직해야 됩니다. 그런 그가 문정부가 출범했죠. 2017년 6월 달에 3차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처장이 있고 고위의 단장이 있고 고위의 국장이 있고 고위의 차장이 있고 고위의 원장이 있습니다. 처장으로 나간 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계급정련을 꽉 채웠으면 제법 나이가 있어 나갔겠죠. 그런데 이제 단장과 국장을 건너뛰어서 차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부산이 고향이라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3차장으로 복귀했다가 바로 또 2차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북한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20년 8월 달에 1차장이 됐다가 지난 연말, 작년 연말에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가 됐습니다. 김상규 씨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에서 1, 2, 3차장을 다 지낸 사람입니다. 국정원 역사에서 1, 2, 3차장을 다 지낸 사람이 있었던가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국정원의 정보기관은 섹터주의가 있어서 영역이 다르면 잘 모릅니다. 국내 파트는 국내, 해외 파트는 해외, 해외에도 공장에 대한 정보자 따라 딱딱 분리가 돼 있어서 넘나들기 힘듭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해군총장하던 이가 육군총장하고 공군총장까지 한 거죠. 그리고 퇴직했다가 굉장히 영전을 해서 잘나갔다. 지금은 원장특보로 있다. 여기 한번 특보로 있다. 이러한 그가 주목을 끌었던 건 2018년 3월 8일입니다. 그 전인 3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씨를 그때 안보실장이었나요? 특사로 해가지고 북한에 특사단을 보냈었죠. 돌아와가지고 남북정상회담 물꼬를 텄는데 그때 미국과서는 엉뚱한 소리 했죠.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해주면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앞에 조건문을 떼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발표를 블루하우스에서 정의용 씨가 했었죠. 그건 제가 아주 엉터리라고 몇 차례 또 들었던 겁니다. 3월 8일 날 북한이 우리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을 만난 것을 11분 5초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조선 대통령의 특사대표단 소원들을 접견하시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관이었다. 장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갔습니다. 지금 다시 봅시다.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대신의 차관, 국정원 대북 담당하는 2차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야,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외교안보 책임자가 다 갔네요.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 빼고 다 갔네요. 참 김정은이 기분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때 네 사람은 김정은과 악수할 때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악수를 하는데 고개를 왼손을 배를 감싸면서 이렇게 깊이 숙였습니다. 이설주를 만날 때도 그랬고 악수할 때도 그랬고 헤어질 때도 그랬습니다. 말이 좀 있었죠. 처음에는 우리가 동영상이 없으니까 몰랐는데 북한이 공개하니까 알았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우리 국정원장이 이북 가서 김정은 만날 때 고개를 숙였고 반대로 우리 국방부 장관, 김장수 장관은 꼿꼿하게 악수를 해서 꼿꼿장수라는 애칭을 얻었는데 꼿꼿하게 해야죠.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한테도 고개를 숙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고개를 숙여도 안 됩니다. 이러한 김상균 씨가 2020년 7월 문재인 정권이 뜻밖의 뜻밖의 하도 대북이 안 되니까 박지원 씨를 원장에 임명합니다. 이때 박지원 씨 사인은 대마초를 흡입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죠. 그런 사람을 원장에 임명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김상균 씨를 1차장에 임명합니다. 북한을 해보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올해 기용하지 않습니다. 그해 연말에 윤형중 씨를 1차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김상균 씨는 외교안보특보로 빼내죠. 윤형중 씨는 누구냐? 서울 영락고 출신이고 67년생이고 연대정액과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박 석사입니다. 국정원 해외 파트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죠. 거기에서 처장, 단장 거쳤고 국장은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 출원하고 나서 국가안보실에 와서 사이버정보비서관을 했으니까 국장급을 했다고 보였죠. 그리고 이제 1차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윤형중 씨도 하노이 노딜 이후 김상균 씨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을 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더 엄나가기 시작했죠. 윤형중 씨가 이번에 해임되고 박선은 씨를 임명했습니다. 박선은. 박선은 누구냐? 문정권에서는 연대정액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이명박 정부 때는 고정이 잘 나갔고 고대정액과. 요즘은 서울대정액과 찬밥이에요. 저는 서울대 출신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서울대정액과에 대단한 교수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서울대 교수나 연고대 교수나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식견도 그렇고 어쨌든 연장이 잘 나가다 보니까 연대의 출신들이 국정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박선은 씨는 전남 영산포 상고 나왔지만 63년생입니다. 연대경영학과 나왔고요. 연대에서 동아시아학 석사, 영국 월익대에서 국지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주 상하이 총경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있다가 기조실장이 됐다가 이번에 1차장이 됐습니다. 서주석 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자주파로 불리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외교에 동맹파하고 자주파가 있는데 자주파는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북한하고 어떻게 잘해서 하잖아. 쉽게 말하면 주사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은 주사파는 아닙니다. 박선원이는 잘 모르겠는데 서주석 씨는 주사파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하고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해보자는 거고 아니다. 이념이 더 체제가 중요하다. 우린 미우카가 어떻게 된다는 게 동맹파죠. 이 박선원 씨는 천안함 사건 때 북한의 공격이 아니고 천안함의 함체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 김태형 씨가 고소한 번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의견은 이겁니다. 부산 출신 김상균 씨가 갑자기 문정권서 벼락 출세를 했는데 그가 나서서 북한까지 갔다 와서 많이 뚫었죠. 그런데 하노이 노들 이후 다 다쳤습니다. 윤영주 씨도 못했고 박지원 씨도 옛날에 DJ정부 때 한 개 있다고 투입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박선원까지 투입해가지고 박선원 씨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하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초에 열리면 거기서 종전선언이라도 북한이라고 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불참했기 때문에 아마 올림픽위원회가 초청을 안 할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이 국정원은 저는 국정원의 고유의 임무를 이제 국내 정보 활동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건 좋다 이거야. 그럼 목표가 대한민국 목표가 통일이잖아요. 통일을 하려면 북한 주민을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처음 이 노래 불렀을 때 막 전율이 느껴졌었어요. 지리산 혼자 올라가면서 부를 때요. 산자였다르라고 부를 때 저는 이 노래가 평양에서 김일성대학, 김책공대 이런 학생들이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민주화시킨 K-대모가 북한에 상륙하고 중국에 상륙해야 된다. K-컬처 뿐만 아니라 K-pop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 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 동원하는 기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은 이인영 씨가 있기는 여긴 전형적인 주사파 출신이죠. 통일부가 하면 되는데 통일부는 해외 조직이 별로 없거든요. 해파가 많은 국정원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김상군, 윤영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게 대북 접촉이거든요. 박선원이 해낼까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시간도 없고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북한이 엉터리 전화통지원 불러준 걸 받아왔고 박지원 씨가 올라가서 받았다고 했다가 또 고쳐지고 고쳐지고 난리 친 건 제가 여러 차례 보도했죠.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국정원이 내통원이 됐어요. 내통원, 북한하고. 내통을 못해서 앙앙불락하는 기관이 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저는 국개발이라고 주로 약칭하는데 국개발, 국사발이 아니고 완전히 국정원을 죽여버렸죠. 혹시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된다면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180석의 현재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현행 법상에서 개혁을 해야 될 텐데 그렇더라도 확 바꿔야 될 겁니다. 얼마나 지금 국정원이 할 일이 없으면 대북을 하라고 맡겨놓은 박지원 씨가 조성훈 씨 만났잖아요. 조성훈 씨 자기 관사로 초청했었고 자기 지인들 초청했었고 대북 접촉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면 자기 아는 사람 관사로 초청해서 위세부를 시간 없습니다. 국정원장은 결코 한가한 자리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박선원까지 투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급하면 실수하게 되죠.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국정원을 참으로 우습게 운영하고 있다. 잘못 운영하고 있다. 김상균, 윤영준이 못한 걸 박선원이 해낼까 오늘 이정훈의 고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